보이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한마디로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. 분장할 때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배우란 배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배우가 아니라. 제 이미지가 뭔데요? 제 이미지가 뭐죠? 아무것도 모르는. 그런데 분장할 때 보니까 저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. 어? 어? 최신 아이돌의 노래. 저는 딱 들리게 뭐 구구단 뭐 이런 거를. 아니 분장 받을 때 메이크업 팀들이 틀어놓으면 다 따라해요. 아니면 자기가. 알아서. 제가 이렇게 전화기를 찾아서 해놓고 저는 분장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따라 놓으면서 이게. 몸도 틀썩틀썩하면서. 맞나요? 분장할 때 최신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정말 정답이 많았습니다. 오. 좋아하는 뭐 아이돌 그룹 있어요? 뉴 진스. 뉴 진스. 망설임 없이. 지금 뭐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래도. 디터 틀어주시면 춤도 춘답니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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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하나. 둘. 야. 아니 이게 왜 갑자기. 야. 아니 이게 왜. 아니 이런 말 없었잖아요. 선배님들 앞에서.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. 살짝 그냥. 아무도 안 돼요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 진짜 미치겠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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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엽 씨랑 비슷하시네요. 아니요. 많이 보고 컸습니다. 잠시만요. 많이 보고 컸습니다. 프라이데이.